안녕하세요. 저는 자조입니다. 저는 앵도예요. 오늘의 먹방은 과자 먹방입니다. 첫 번째 과자는 미니언즈 텐트예요. 어머, 이렇게 생겼어요. 어머,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마카롱 같아. 맛은 파인애플 맛이에요. 무슨 맛 같아? 파인애플. 이렇게 됐어. 얼굴은 이렇게 돼요, 계속. 먹다 보면 색깔이 번져요. 두 번째 먹방은 잡아먹는 캔디. 와우, 저는 노란색이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. 아, 잘 먹어야지. 이거랑. 근데 어떻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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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못 마시지? 맛이 안 나 못 마셔 일단 수박만 맛있어 음.. 뭔가 조금 양맛이 나기도 해요 나는? 뭔가.. 여러분들한테 말해줘 뭔가.. 떠요 응 조금 떠요 뭔가 수박만 응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그 다음 음식은 복숭아 사과 젤리 복숭아 사과 사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잘 안 까지네요 음 맛있어요 하나의 스프러 속바닥 봐래? 응 속바닥이 너무 빨개진 것 같아요 흠 흠 안에는 이건 사과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복숭아 젤리는 나중에 먹도록 할게요 그 다음 과장은 초코고래밥이에요 이 고래밥 뒤에 이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 것 같아?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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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인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 저거 먹어봐 거북이 모양이 음 음 음 음 음 얘는 얘는 랍스터 같아요 얘는 꽃게 같아요 얘는 돌고래 같은데요 나도 돌고래 얘는 불가사리에요 다음 과제로 한번 먹어볼게요 빼빼로 꾸깔콤 한번 먹어볼게요 윤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이것밖에 안 들어있어요 봐줘 오 진짜 냄새가 oke cheers 코카코CU 냄새가 나요 먹어볼게요 먹음만해 먹음만해요 먹을만은 해요 못마시지 음미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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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혔어 다음 과자는 크루플과자예요 먹어봤어? 처음 보는 과자인데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생겼다 두껍게 생겼어요 먹어볼게 무슨 맛이에요? 음 뭔 맛이지? 뭔가 조금 버터링 맛이 나요 그 맛 뭔가 와플처럼 맛있어요 진짜 맛도 와플같아요 과삭바삭해요 뭔가 바삭바삭해요 부들부들해요 뭔가 바삭바삭한 뭔가 튀김에 뭔가 튄거같아 메이플시럽이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가 이제 방금 남았던 미니언즈 설탕을 먹고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 근데 이게 뭔 맛이 나는데 설탕 마카롱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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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겉에 검은색이나 그닥들은 설탕맛이 나요 음 음 음 얘는 아마도 사랑에 빠진 미니언즈 같아요 얘는 그냥 음 화난 미니언즈 같아요 이게 맛은 맛이 있는데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먹으려면 음 사탕을 계속 먹을수록 얼굴이 막 번지고 사라져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먹다보니까 제가 가까이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미니언즈가 여기 보면 제가 원래 이쪽 가운데 하트 모양 친구였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먹다보니까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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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